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기본작업의 고구필터입니다. 제품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또는 생산비용이 상위 3위 이내인 핵만을 대상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이거나 하니까 OR함수 쓰실거구요. 제품코드가 A로 시작한다. 레프트함수를 통해서 한글자 추출하실거구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큰갑 라지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으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29셀에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거니까 필드명을 임의로 저희는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만족하면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OR함수 입력하시구요. 레프트함수를 통해서 제품코드에 가서 왼쪽에 한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값이요. A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거구요. 심표 두번째, 라지함수를 통해서 문제에서 생산비용 단위 100만원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시구요. 단, 라지함수를 통해서 생산비용을 비교할 영역은요. 모든 셀이 다 동일한 영역을 참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세번째로 큰 값 이내라고 되어있으니까 세번째로 큰 값보다 우리는 크거나 같아야만 세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1등, 2등, 3등에 해당이 되겠죠. 누가? 나의 첫번째 생산비용이 G3셀을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누르겠습니다. 조건을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이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네,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A와 같거나 또는 생산비용에 가서 세번째로 큰 값을 추출한 다음 그 값보다는 크거나 같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에 만족한다면 저희는 데이터를 추출해 오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구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G16 영역을 선택하시고 조건범위 A19부터 A20에 입력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가 선택이 되어야만 복사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 복사 위치는 A2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두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생산량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의 굵은 기울인 꼴에 글꼴 색깔을 빨강으로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제목행을 포함하지 않구요. A3부터 G16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뭐 뭐 이거나 이기 때문에 수식을 사용할 건데요. 등호 먼저 입력하시고 5할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최대값 가장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 생산량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A3부터 A16 영역을 선택하시고 기본적으로 드래그하시면 절대참조가 되어 있어요. 그 값이요. 첫번째 생산량과 비교할 건데요. 이 첫번째 생산량 2, 3, 2, 4, 2, 5 하나씩 하나씩 비교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열에 있습니다. F4, F4 누르셔서 이 열을 고정시켜 주시구요. 심표 다음은 채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생산량에 대해서 채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구요. 동일하게 첫번째 생산량을 선택하되 F4, F4 누르셔서 이 열을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조건을 작성을 하시는데 5R함수를 통해서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최대값은 맥스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구요. 최소값은 민함수를 통해서 구할 겁니다. 비교할 대상은 열만 고정하셔서 행의 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하구요. 다음은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굵은 기울인꼴의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생산량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에 해당한 영역 행에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고급 필터와 그 다음 조건부 서식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의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트 보호와 통화문서 보기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크시트 전체셀의 셀 잠금을 해제한 후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교재를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셀에 대해서 작업을 하실 때는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현재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의 모든 셀을 선택할 수 있구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보호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워크시트 전체셀의 셀 잠금을 해제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잠금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 번은 클릭합니다. 다음은 텍스 상자 잠금 그 다음에 텍스 잠금 차트 잠금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 부분에 텍스 상자를 경계라인을 선택 한 번 하시구요. 경계라인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우리 도형 서식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도형 서식의 위쪽에서 텍스 옵션 크기 및 속성 선택하시면 되겠구요. 속성을 클릭하신 다음 일단 텍스 상자에 잠금을 하시구요. 그 다음 문제에서 텍스 잠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 잠금도 체크하시구요. 텍스 상자와 텍스 잠금 둘 다 선택해 주시고 다시 차트를 선택하시구요. 차트도 마찬가지로 크기 및 속성을 클릭하신 다음 속성의 잠금을 선택하시면 차트 잠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G4부터요. G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해당 영역에 대해서는요. 셀 잠금 수식 숨기기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개 옵션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을 허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검토에 가시면 시트 보호가 있습니다. 시트 보호를 클릭하셔서 시트 보호를 하지만 잠긴 셀은 선택할 수 있고 잠기지 않은 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암호는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암호는 입력하지 않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한 페이지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인쇄했을 때 인쇄가 되는데 문제에서 현재 A1부터 H32까지 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A1부터 G31로 한 페이지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H32의 구분선의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G31셀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기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산코드와 자산명을 이용해서 자산구분 영역에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산작업 시트를 클릭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커서를 B3세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의 교재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산구분은요. 센터명과 그 다음에 자산명을 이용하여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명은 아래쪽에 표2를 참조하실 건데요. 센터명은 자산코드의 왼쪽에 한글자를 이용해서 아래쪽 표2에서 H루컵을 통해 가지고 첫 행에서 찾고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자산명은 자산명은 연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B3에 갖다 놓으시고요. 입력하신 다음 등호를 입력하시고 CON 입력하신 다음에 함수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H루컵 함수를 통해서요.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찾아올 때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자산코드의 왼쪽에 한글자를 추출한 다음 그 값을 가지고 표2에 가서 첫 번째 행에서 찾겠습니다. 표2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거나 false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자 빼기 연결하실 거고요. 다음 C3에 있는 자산명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C3을 마우스 클릭이 되지 않는다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C3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센터명과 자산명을 연결해서 자산구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자산코드와 잔종같이 감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3의 구분별 표3의 구분별 잔종가치와 감가 삼각비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해당된 데이터의 합계를 썸암을 통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분은 자산코드에 따라 다르며 구분은 자산코드의 마지막 문자로 구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자산코드에 가서 오른쪽에 한글자를 추출한 값이 s와 같습니까 t와 같습니까 u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커서를 c32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배열 수식을 작성할 거예요. 첫 번째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가로를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은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한글자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코드에 가서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한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s와 같습니까 s와 같습니까 라고 하는 a32 t a33 a34 를 비교하실 겁니다. 네. a열에 있기 때문에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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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a열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다음에는 잔종 가치에 해당한 값을 가져올 건데요. 잔종 가치는 f3 부터 f24 를 참조하되 이따가 수식을 복사했을 때 f가 아닌 g열로 감과 삼각비를 구할 수 있도록 열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시고 f4 f4 를 눌러서 행의 위치는 고정하되 열의 위치는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에 해당한 구분 코드에 해당한 잔종 가치와 감과 삼각비의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을 이용하여 자산명의 노트북이 이거나 테이블이면서 내용연수가 내용연수의 채빙값 이하인 감과 삼각비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100단위에서 올림해서 1000단위로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림하니까 라운드업 함수 사용할 거고요. 1, 10, 100, 3자리 0으로 채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자릿수 입력할 겁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d average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채빙값을 구하기 위해서 mod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조건은 g38부터 h40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조건부터 작성을 하시고 문제에서 g38부터 h4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이네요. g38부터 h40 영역에다가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명이 노트북이거나 테이블이니까요. 자산명에 노트북 그 다음에 테이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g38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연수가 내용연수의 채빙값 이하입니까? 라고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니까요. 임의로 필드명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채빙수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때는 임의로 이렇게 필드명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내용연수의 첫 번째 데이터가 는 하시고요. 내용연수의 첫 번째 데이터가 채빙값 이하입니까? 작성하실 겁니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작거나 같습니까? 함수를 통해서 mode 그 다음 내용연수에 전체에 대해서 채빙수 값을 구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가로 닫고 엔터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자산명이 노트북 이거나 테이블에 해당한 각각의 내용연수를 비교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H40에도 동일하게 조건을 작성을 합니다. 내용연수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작거나 같습니까? mode 함수 입력하시고요. 내용연수 전체 데이터 선택한 다음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십니다. 이제 조건이 작성이 되셨다면 우리는 표 5에다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먼저 평균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입력하시고요. t-average 라는 함수를 입력하시면 데이터베이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를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고 물러나셔도 상관없고요. 저희는 어떤 거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냐면 감가 삼각비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신표 조건은 미리 작성해 났습니다. 라고 아래쪽에 g38부터 h40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감가 삼각비의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요. 문제서 올림해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어요. 라운드 업 함수 이용해서 수식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업 입력하시고 숫자는 구해놨고요. 뒤에가서 1, 10, 100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셔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천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3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계산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 표 1에서 내용연수와 감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 4에 H28부터 H32 영역에다가 내용연수별 감가 삼각비가 가장 높은 자산명과 코드명 자산코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올 때 찾아올 내용은 자산명을 찾아올 거고요. 자산코드도 찾아올 거예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찾아올 거고요. 행의 위치를 매치함수와 맥스함수를 통해서 가장 높은 최대값에 해당한 위치의 행을 설정하실 거고요. M% 연산자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M%는 이 가로와 함수를 연결하실 때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같이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 커서를 H28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첫 번째 등호 등호 입력합니다. 인덱스 라고 입력하시고요. 인덱스 그 다음 우리가 첫 번째 찾아올 거는 자산명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C3부터 C24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신표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를 구할 겁니다. 그 다음 매치함수에서 최대값에 해당한 값의 위치를 찾겠습니다. 최대값을 입력하는데요. 가로 열고요. 맥스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맥스 안에서 조건이 내용연수에 해당한 데이터니까 가로 여시고 조건을 작성할까요? 조건 곱하기 그 다음 내용연수 우리는 내용연수에 해당한 이제 잠깐만 볼게요. 내용연수별 감가 삼각비가 가장 높은 이니까요. 내용연수는 조건으로 작성하실 거고 그 다음 실제 최대값은 감가 삼각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실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그 다음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실 건데요. 제가 조건을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조건을 작성할게요. 내용연수에 가서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 내용연수 1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아래로만 복사할 거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자산명을 찾아오는데 가장 큰 값 감가 삼각비가 가장 큰 1년차 내용연수에 해당한 최대값의 행위 위치를 찾아가지고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맥스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큰 값은 구했고요. 그 값을 맥스를 뺀 나머지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그 값을 가지고 심표 같은 행에 가서 우리는 몇 번째 있는지 찾겠습니다.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에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아 배열 수식이니까 오류가 난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내용연수가 1년차에 해당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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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값의 가장 최대 감가 삼각비가 가장 큰 자산명은 찾아봤더니 노트북 입니다. 구해졌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테이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래다가 그 다음 첫 번째 데이터 다음에다가 자산 코드를 또 찾아오실 건데요. 가로를 연결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로 열고 닫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작성한 수식 맨 끝에 가셔서 n% 연산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다시 n% 연산자 이용해서 동일한 방법처럼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의 자산 코드를 찾아오겠습니다. 인덱스 범위를 다 지정하신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되 인덱스의 실제 찾아올 데이터는 아까처럼 자산명이 아니라 자산 코드입니다. 자산 코드로만 수정해 주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맨 끝에 가셔서 n% 연산자 그 다음 큰 따옴표 문 꺼서 가로 닫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덱스 함수를 두 번 써서 되게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정확하게 아시면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컨트롤 시브트 엔터 누르시면 자산명과 자산 코드가 이렇게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 앞에 함수 if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서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if를 빼고요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함수와 n% 연산자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fnb고를 작성하여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산 코드를 인수로 입력받을 거고요. 자산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U이면 고객용 그 외에는 업무용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해서 안쪽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엑셀 화면에 오셔서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입력하는데요. 퍼블릭 펑션 fnb고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자산 코드를 입력받습니다. 셀렉트 금원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거라서 셀렉트 셀렉트 입력하시고 케이스 자산 코드에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할 거라서 라이트 함수가 필요하고요. 자산 코드에 가서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해 오겠습니다. 추출한 값이요. U입니까? 비교하실 거고요. U이라면 저희는 fnb고에다가 고객용 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그 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뭐 비교하진 않고요. 케이스 엘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fnb고에다가 업무용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엔드 셀렉트로 계속 입음은 문을 많이 써서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비고란 h3의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 클릭하시고 사용자 정의 클릭하신 다음 fnb고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자산 코드값 넣어주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오른쪽 끝에 따라서 u에 해당한 데이터만 고객용이고 나머지는 업무용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을 다 하시고요.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정답 같이 이미지가 함수 뒤쪽에 설명이 좀 나와 있잖아요. 비교해 보셔서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자산명과 자산 코드 잔종가치 그 다음 평균값 확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게 되셨으면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에서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와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거고요.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서 같이 실습을 하겠습니다. A2셀부터 피버 테이블이 시작을 하네요. 그럼 A2셀 우리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2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거니까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연결 선택을 클릭하시고 더 찾아보기 눌러서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스프레드 시트 안에 우리는 쇼핑몰이라고 저장된 파일을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열기 한번 클릭하시고요. 쇼핑몰 파일 안에는 가방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엑셀 파일을 가지고 작성하실 때는 아래쪽에 데이터 모델의 이 데이터 추가라는 옵션을 체크하지 않아요. 근데 CSV 파일을 이용하시거나 텍스 파일을 이용하실 때는 체크하셔야만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체크하지 않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필요한 필드를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행에다가는 상품명을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열에다가는 따로 이렇게 표시하는 건 없습니다. 판매가를 갑에다가 표시하시고요. 판매량을 갑에다가 배치하십니다. 상품명과 판매가 판매량을 일단은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 한번 하시고요. 상품명은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그룹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A3 셀과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8 셀 다시 A3 셀과 컨트롤 키 누르고 A8 그 다음 플레이가 되어 있으니까 A9 셀 세 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선택한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그룹을 작성하기 위해서 A나 B나 상관없습니다. A6 셀을 선택하셔도 되고 B6 셀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클라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9 그 다음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0 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이제 두 개 영역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 그룹별 그룹작업을 하셨고요. 상품명 2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품명에 대한 굴류 백팩 그 다음에 크로스 백 그룹 그 다음 그룹3을 숄더 백 윽 입력하시고요. 제시된 그림과 같이 오타 없이 직접 입력하실 때는 오타 없이 입력을 하셔야 하고요. 크로스팩 그 다음에 숄더백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백팩 네 맞습니다. 그룹을 작성하셨으면 상품명은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고 판매량은 열합계 비율로 나타나도록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선택하시고요. 갓표시 형식에서 열합계 비율을 선택합니다. 열합계 비율 그리고 나서 따로 수정하실 건 없으시니까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판매가에 대해서는요. 숫자를 범주해서 천단위 구분기호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2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더블클릭하셔도 돼요.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부분압은 그룹 하단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부분압을 클릭하되 그룹 하단에 부분압 표시 한번 클릭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중간에 부분압이 구해져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분석 탭에 가셔서 표시해 가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선택을 해제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스타일을 목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통에 가시면 10이라고 선택 한번 하시고요. 피버 테이블 스타일의 옵션에 행머리 글, 열머리 글, 그 다음에 줄무늬 행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후에 여러분의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작성하기 위해서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C3부터 C15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허브차, 보이차, 녹차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만들어서 그 목록에 있는 것만 선택하겠습니다. 목록을 선택한 다음 직접 허브차, 그 다음에 보이차, 녹차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그 다음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구분 입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분 입력. 설명 메시지에 오셔서 허브차, 보이차, 녹차만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오류 메시지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X니까 중지, 메시지 위쪽에 타이틀은 입력 오류라고 되어 있고요. 오류 메시지에 오셔서 구분 목록을 확인하세요. 라고 입력하십니다. 구분 목록을 확인하세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부분 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씨가 된 거는요. 제가 캡처했을 때 확대가 되어 있어서 띄어씨가 되는데 실제 여러분이 실습하실 때 이렇게 붙여서 표시가 되실 거예요. 이 부분 따로 엔터를 누르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부분 납을 작성하기 위해서 구분별 가격의 평균을 계산한 후에 판매량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가지고 문제에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구분필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정렬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의 부분압을 클릭하셔서 구분별 가격의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격을 체크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다시 부분압을 클릭하셔서 판매량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가격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판매량을 체크하되 조금 전에 구한 평균도 표시할 거고요. 지금 구하는 최대값도 표시할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부분압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면 허브차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허브차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고 범내는 위쪽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 가셔서 위쪽을 선택합니다. 다음 3차원 회전입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로는 쭉 3차원 회전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X회전은 40입니다. X값을 40 Y값을 0으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재고량 계열의 세로 막대 원형을 재고량 계열은 파란, 푸른색 계열의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판매량에 대해서 아니죠. 주황색이에요. 재고수량이니까 판매량이 아니라 재고수량이니까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시고 세로 막대 모양을 원통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이 서시게 오셔가지고요. 계열 옵션에서 원통형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세로 값축에 대해서 값을 거꾸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 값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축 옵션에 클릭하셔서 값을 거꾸로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밑면 교차의 축 값을 10으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값에서 밑면 교차라고 있고요. 축 값을 문제에 나와 있는 10을 입력하십니다. 10에서부터 막대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교차하는 값은 10부터 교차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 판매량의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과 설명선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데이터 설명선 추가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시된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과 설명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밀 선의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그림자 효과를 클릭하셔서 그림자 선택하신 다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 선택합니다. 효과는 네온 효과를 넣으실 건데요. 네온을 선택하시고 미리 설정에 파랑 8P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놨을 때 파랑 8PT 네온 강조색 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를 살짝 이동을 해서요.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데이터 막대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데이터 막대에요.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오각형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실 거니까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요. 문제서 블록 하살표에 오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위치가 I2부터 J3 영역이니까 I2부터 J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지금 입력하셔도 되고 나중에 다 작성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입력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막대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 데이터 막대 도형에서의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에다가 매크로 이름도 데이터 막대라고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기록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매크로 기록이란 대화 상자에 데이터 막대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E3부터 E15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새 규칙을 선택하시고요.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시고 최소 값에 오셔서 100분 이수 선택하시고 10 최대 값도 100분 이수 선택하고 90 그 다음 막대 체유기는 그라데이션 체유기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색에서는 표준색의 녹색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색을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매크로 기록도 되셨고 데이터 막대 연결 작업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블럭 하살표의 오각형을 선택하고 도형을 그리실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수 있고요. I5부터 J6 영역에다가 드래그하신 다음 텍스트를 아이콘 보기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매크로 이름도 마찬가지로 아이콘 보기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기록창이 표시가 된다면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G3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매크로입니다. 홈에 가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하되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선택하시고요. 이제는 아이콘 집합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콘 집합에 별 3개라고 되어 있고요. 별 3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별 3개 선택하신 다음에 채워진 별은 60 이상 채워진 별은 60 이상 백분율 반이 채워진 값은 60 이상은 처리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60 미만이고요. 60 미만 중에 30 이상이라고 입력하시고 백분율 나머지는 그대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60과 30을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현재 작업한 조건부 서식에 대한 작업을 종료하겠습니다.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아이콘 보기 오각형의 매크로가 연결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잘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실 때 홈에 가셔서요. 조건부 서식 가셔서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에서 규칙을 다 지우신 다음 데이터 막대 한번 클릭해 보시고 아이콘 보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매크로를 잘 작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3번 문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시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물품 구매 등록을 편집할 수 있도록 개발도구 탭에 디자인 모드를 선택하고 물품 구매 등록을 선택한 다음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물품 구매 등록을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는 물품 구매 요구서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왼쪽 개체 폼을 선택하시고요. 물품 구매 요구서를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유저 폼 지금 선택한 폼에 대해서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초기화가 되면요. CHK 배송비가 CHK 배송비가 기본 선택이 되게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되겠다라고 하면 트루 값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TXT 날짜에는 TXT 날짜에는 문제 봤더니 G2셀의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그러면 G2셀의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CMB 품명에다가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 입력하시고 L4부터 L7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폼 초기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같이 폼을 보여주는 작업 폼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같이 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CHK 배송비를 클릭하면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다면 CHK 배송비의 배송비 무료 체크가 해제되어 있다면 배송비 유료라고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위쪽에 개체에서요. CHK 배송비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클릭하면 클릭했을 때 만약에 CHK 배송비가 True 선택이 되어 있다면 True 선택이 되어 있다면 저희는 CMD 배송비의 캡션에다가 캡션에다가 배송비 무료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선택이 되어 있지 않다면 CMD 배송비의 캡션에다가 배송비 유료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입력해 주시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송비를 클릭하고 만약에 체크 배송비가 체크되어 있다면 CHK 배송비에다가 배송비 여기 그림이 여기 있어요. CHK 배송비에다가 CHK 배송비가 아니죠. 여기 여기가 CHK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MD 배송비에다가 배송비 체크가 되어 있다면 무료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유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제가 출판했을 때 좀 수정하도록 할게요. CHK 배송비가 아니라 CMD 배송비입니다. 여기 CMD 배송비라고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림처럼 이렇게 표시하시려면 CMD 배송비의 캡션에다가 여러분이 입력한 문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량의 스피 버튼을 누르면 위쪽에 개최해서요. SPN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스피 수량 수량의 값이 변경되면 TXT 수량에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는 건데요. TXT 수량은 SPN에서 SPN 수량에서 선택한 값에다가 1씩 증가할 수 있도록 1씩 마이너스 될 수 있도록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구매 요구서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구매자 그 다음 품명 수량 작성 일자 배송비 여기 CMD 배송비에 단가 그 다음에 금액을 계산하여 표 1에 입력되도록 프로시절 작성하시오. 근데 여기 단가를 입력받진 않아요. 봤더니 단가는 CMB 품명과 그 다음 엑셀의 시트에 작성된 영역을 참조해서 셀렉트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단가가 입력을 받을 거고요.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할 거고요. 10 이상이면 0.9 통화 기호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다한 후에는 새로 작성할 수 있도록 초기화 작업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해서요.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CMD 입력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현재 그림에서요. 기준을 A3셀로 설정을 하면 A3셀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위쪽에 표 1과 아래쪽에 지금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만 만약에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표 1과 작성 일자까지 표시가 될 겁니다. 엑셀 화면 잠깐 가볼게요. 기준을 A3셀로 잡았을 때 A3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행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그러면 2행에다가 숫자 2에다가 저희는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연결되지 않은 1행과 새롭게 입력할 1행을 도해서 더하기 2를 하시면 네 번째 행부터 데이터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를 작성을 하는데요. I는 I라는 변수는 range 셀의 주소가요.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고요.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1행과 새롭게 입력할 1을 더해서 플러스 2를 합니다. 셀즈 엑셀 셀에 I 조금 전에 구한 행의 위치예요. 지금 예제로서는 네 번째 행이 되겠죠. I행의 첫 번째 열 A열에다가는요. 우리는 TXT 날짜를 입력할 거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반복되는 작업들을 좀 복사 붙여넣기 하고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은 E열을 B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에다가는 구매자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세 번째 열에다가는 C열을 얘기하는 거 겠죠. 세 번째 열에다가는 CMB 품명 CMB 콤보 상자 니까 CMB 오타가 있으면 나중에 입력 안되세요. 품명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그 다음 단가를 입력 받아야만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엑셀 화면에 오셨을 때 외장형 하드 이면 단가가 78,000원 위에 쓰면 5,500원 이 표를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하셔서 작성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CMB 우리 폼에서 왼쪽 물품 구매 요구서에 CMB 품명에서 선택한 값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겠죠. 입력 안에 단가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케이스 CMB 품명에서 선택한 값에 따라서 단가는 달라지는데 선택한 값이 케이즈 외장 하드 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단가를 셀즈 네 번째 좀 조절해서 네 번째 D열 에다가는 단가를 78,000원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좀 반복되는 건 복사해서 쓸게요. 두 번째 외장 하드가 아니라 USB 라면 직접 입력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타 없이 입력 하셔야 돼요. 5,500원 입니다. 그 다음에 태블릿 이라면 46,900원 입니다. 46,9 하나 둘 입력 하시고요. 마우스 이다면 9,900원 을 입력 하시고요. 셀렉트 구문을 작성 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 화면에 작성 일자 구매자 품명 단가 까지 작성 하셨고요. 이제 수량 가 금액 입력 하겠습니다. AR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번째 열에는 수량 입력 하실 거고요.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TXT 수량 에서 입력한 값을 숫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점 밸류 입력해 주시고 여섯 번째 열은요. 여섯 번째 열은 금액을 넣으실 건데요. 금액은 수량이 10 이상 일 때는 계산식을 0.9 10% 할인된 값으로 계산할 건데 그 값을 포맷함수를 이용해서 통화 형식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볼게요. 수량 다음에 금액을 계산할 때 if 만약에요 sales i,5 에서 수량을 입력 받았잖아요. 그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여섯 번째 열에다가 금액을 계산해서 표시할 건데요. 포맷함수를 이용해서 형식을 지정할 거고요. 그 다음 수량 곱하기 단가 수량은 네 번째 열 d열 곱하기 sales i,5 2열에 있는 수량 가져올 거고요. 곱하기 0.9 를 해서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 커런시를 통해서 통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c u r e n c y 문제에 나와 있는 통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통화 형식을 c u r r e n c r 를 두 번 입력하시고요. e n c y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수량이 10보다 크지 않다면 else 입력하시고 형식은 동일하는데 곱하기 0.9만 빼줄까요? 곱하기 0.9만 지우시고 엔터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액까지 계산은 되셨고요. 그 다음에 배송비는 배송비는 우리 cmd 배송비에 있는 캡션의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나의 내용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sales i comma 7번째 열이 되는 거죠. 4 대신에 7로 수정하도록 하겠고 여기에는 cmd 배송비의 캡션에 있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입력이 끝난 후에는 새로운 구매자 품명 수량을 작성할 수 있도록 초기화 작업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화 작업은 txt 구매자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cmd 품명은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큰 다운표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txt 수량은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셀렉트 케이스도 작성하시고 if 구문도 있어서 조금은 어려운 프로시저 문제였어요. 사실 프로시저 문제는 세문항에 출제가 되잖아요. 일단 시간을 보시고 쉬운 문제부터 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이제 문제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돼요. 다 작성을 했고 혹시나 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서 선택 해제 하시고 물품 구매 등록 클릭하면 일단 폼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작성 일자는 G2셀에 있는 값이 표시가 되는가 보시고 구매자에 다가 문제 예시가 되어 있는 홍길동 한번 입력해 볼까요? 홍길동 그 다음 품명 하나를 선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량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 보시고 두 개 세 개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배송비에 체크를 해제하시면 유료가 되고요. 체크를 하시면 무료가 됩니다. 체크에 따라서 캡션에 표시되는 문구가 달라지고요. 위쪽에 스팬을 누를 때마다 하나씩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작성을 다 하셨다면 입력 눌렀을 때 내가 입력한 데이터에 구매자 품명 단가 수량 그 다음에 금액 표시가 되고요. 캡션에 있는 내용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새로운 값으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세 개의 컨트롤에 대해서는 초기화 작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실습해 보셨고 시간이 좀 한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서 문제를 충분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교재를 보시면서 실습을 하시면서 동영상을 틀어 놓으세요. 뒤쪽에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실습을 하시다가 여기 잘 모르겠어 라는 부분을 다시 화면에 띄어서 보시고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꼭 실습하시고 어려운 부분을 다시 한번 동영상 돌려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교재도 또 충분하게 정답 해설에 지금 설명되었던 내용이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좋아요. 다음 생刻 14 14